본인 노래가 내념이라는 곡이 있어요. 근데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어.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노래로 부른답니다. 섬마을 선생님 그리고 앵콜을 하면 한 곡 더 서상 갯마을까지 가볼까요? 네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열매 인사들입니다. 기억해 주세요. 한 개 늘 하셨네요. 한 개 늘 하셨네요. 성파구대 철샛나라 찾아온 첨삭 선생님 열아홉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 첨가 찬생님 서울의 땅 다친 이들마고 다친 이들마고 다친 이들마고 부홀력도 쫓겨가는 성가 그대 무엇하러 갔든가 종가 박선생님 그리고 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작을 달래 푸는 종가 박선생님 서구 우렐랑 가지마오 다 같이 일을 가오 벌써 많이 쳐주셔서요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더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까 수놓은 상태이 나와요 수놓은 선생님 균형을 시작해보면 적극을 시작하길 표정은 정신이 굴따려 손굴따려 소상의 밤을 저녁은 폭풍가슴 건너맞은게 연동의 풍가슴 매일같이 살아온지 사공들의 눈물이 더 많은 날이 없구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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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